박세훈님 슈퍼채팅 12,000원 감사합니다 이런게 조용한 리뷰 아니 박세훈님 120만원 돈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게 조용한 리뷰 오마이갓 세상에다 백박박박세훈님 120만원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른 끝내야돼 고런거는 자 투척 오오 잠시만요 도망쳐 도망 도망쳐 안돼 여기에도 몇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빨강색 빨강색 뭐야 이서람 아이 눈방네 그 다음에 파티셔츠 여기에도 여러분들 자동차의 전골을 봐주세요 완전 바닥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방치턱은 당연히 못 넘어요 이게 게임이다보니까 교조물 안으로 범퍼가 들어가는군요 이게 만약 실제차였으면 범퍼가 갈렸을겁니다 저는 매우 정직하게 다닐겁니다 나오시고 아이아이 나와임마 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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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토리라드로 2등은 아레나 도미네이터 3등은 드라우그루 오른쪽으로 스무스하게 다시한번 왼쪽으로 오케이 정확합니다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그런거 없이 그냥 제가 돌리고 싶은만큼 돌아가요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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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우승자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여기서 대기 여기가 나머지야 아야 아이고 지오조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오게 아니에요 지오님 자 우승자 루피님 맞죠 출발 어이 가자 아 무승부 땡땡땡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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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